이것이 모든 소리냐 이것이 모든 소리 요시요시네 모두 요시요시 오늘은 하루도 고생 많나 요시요시 요시요시 요시 요시 좋아요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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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정말 속삭여도 다 들리는 마이크입니다 KB 스타 뱅킹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냥 진짜 팩트로 얘기할게요 100% 팩트로 없인 못 살아 제 첫 은행 저한테는 국민은행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 핸드폰에 있었던 KB 스타 뱅킹인 만큼 이제는 더더욱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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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잘 채워야 돼 잘 채워야 돼 네 여러분 잘자 FjC T30 하나 뱃살 뱃살 타면으로 엉망진다 공격 뱃살 뭐지? 요시 요시 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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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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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내일도 힘내자 요시 요시 오냐 오냐 요시 요시네 ASMR ASMR 아냐 잘 들리 나요 호르륵 잡자 네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은 속은속은 ASMR 인터뷰를 해볼건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자전거 타고 가장 멀리 갔던 기록은?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90km? 그때는 자전거에 너무 빠져있어서 지금은 못할 것 같구요 한국에서 발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도 있고, 향도 있는 게 잠이 잘 와요. 꿈속에서 드림이트를 만나기까지 전부 보다 씻어야 잠이 잘 오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이분은 대사가 많아서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이번엔 의사는 진짜 완전 예뻐요. 너도 ASMR 해. 그래도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참아. 아무것도 말 안하고 이렇게 다. 그것은 디지털을 미끄러워하고 가지나게 잘 성적이라고 합니다. 다. 그를 이쁜다. 더 많이 가진 맛은 바로 다른 맛은 이게 좀 더, 좀 더 더. 그런 느낌으로 안되는 날이 하하 Just 열 Estee 이게 어떤 것들 따져 여기 Institute 말랑말랑할줄 알았는데 겉에가 좀 딱딱한 편이네요 너무 맛있어 지니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왜 좋아요?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계속 좋아해줘요? 입니다 지금까지 소근소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ASMR을 많이 안해봤는데 나쁘지 않게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KB 스타 뱅킹 많이 이용해주시면 되게 편하고 좋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소근소근 인터뷰였습니다 KB 스타 뱅킹 화이팅! KB 스타 뱅킹 화이팅! ASMR 영화 ASMR 눈물 마시는 거 귀엽네 귀엽네 오우! 군침의 깨 사 liken 설거지 수분 소금 소금 다진마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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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마늘 소금 소금 껍질hen 생각보다 가진 소리가 나 너에게 믿음이 많니? 아 진짜 머리 좀 감아요 아 진짜 머리 좀 감아요 배가 안 망해서 아까운 소리를 дер고 bloспisa 존맛 병세인 의심 손톱 손톱 손 손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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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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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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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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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소리. 되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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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간 돈다발 같아요. 이 소리를 좋아해요. 이건 좀 더... 알소리 따갑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의 과자가 가득 차있어요. 난감하지만 일단 도전해보겠습니다. 안의 과자가 가득 차있어요. 안의 과자가 가득 차있어요. 아...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이거 하나 잠시만 머리카락이 된거 같아 앞면과 뒷면의 소리가 달라요 자 마이크야 너도 머리 감자 자 마이크야 이게 저 번째 색소 색깔이.. 소리.. 이게 깔면 예쁘네요 미묘하지만 딱히.. 시즈니.. 잘자요.. 굿나잇 안녕 시즈니.. 굿나잇 굿잠 잘자요 바이바이